BNK 경남은행이 황윤철 은행장의 3월 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오는 25일 정기주총을 통해 후임 행장을 선임할 예정입니다. 은행 측은 지난 9일 임원후보 추천위원회를 열고 최홍영 BNK 경남은행 부행장과 김영문 BNK 금융지주부사장 등 2명을 최종 후보군으로 선정했습니다. 이에 앞서 황윤철 현 은행장은 경남은행의 변화와 미래를 위해서 용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. 이에 앞서 황윤철 현 은행이 황윤철 현 은행을